오늘 은혜받고 성취할 하늘의 말씀은 베드루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루전서 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겸손하면 높이십니다. 겸손하면 높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바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누라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바울처럼 주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한다는 이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며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배경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은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유와 이러한 이유를 이러한 배경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행복의 전령사가 되어 오늘도 가시는 이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 앞에서 서고 그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 이번 주 강담에서 처럼 겸손이란 뭔가 뒤로 빼거나 뭔가를 계속 사양하거나 나를 계속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 겸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오늘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능력을 붙잡고 나의 배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겸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배경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났고 또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성사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를 시대에 살릴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배경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그 죄 그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이제는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완전히 막고 살리는 그리스도에 증인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죄를 해결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저주와 상관없이 축복 누리게 되었으며 재앙을 막는 인생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이요 또 풍성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났습니다. 뭐 하면 되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붙잡고 고백하며 누리면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짐이 상당히 무거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짐을 맡기면 됩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진 그 세상이 오늘 내가 마주한 그 세상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커 보이십니까? 모든 세상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가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강한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힘이 없음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힘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뾰족한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깨달을수록 나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고 부족할수록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 손이 얼마나 나의 모든 것에 능하신지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나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어. 이것도 할 수 있어. 넘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 상황 지금 그 마음 지금 그 상태 그대로 하느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앞에 겸손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거죠. 겸손이란 나의 능력, 나의 방법, 나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이미 끝났음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다 맡기랍니다. 모두 다 맡기랍니다. 나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싹 가지고 나아가서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요.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기도를 가지고 그 나라의 배경을 누리시고 기도를 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때가 되면 높이신다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때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단순히 어떤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친히 정하신 그 시간을 보고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흐르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때가 된다라는 말은 막연하게 언젠가 되어지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높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그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완성되어질 우리의 구원과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분명한 영광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넓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응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높이십니까? 이후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더하시고 더하시고 또 더하시고 또 더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물론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되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잠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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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이 잠깐이란 말이 그래 너희가 당한 그 고난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고난당한 사람한테 그거 별거 아니야 말해보십시오.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거 지나가는 거야. 아 힘든데요. 얼마나 더 지나가야 됩니까.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현지의 고난은 장차 너가 너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생각의 크기보다 너의 계획의 그 안전함 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시간을 견디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때 그 시간표 온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잠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응답의 성취는 결코 더디지 아니하고 결코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한 후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흑암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을 계산하게 만드는 그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말하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오늘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나와 가정과 현장의 빛의 망대를 세우시고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지자로 다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